그래서 자꾸 그룹 피스틱만 들어오게 다음 영화를 혹시 암살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? 아 그거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 너무 그렇겠군요 뭐 생각하시나요? 말을 못하는 거 아무튼 암살이라는 영화는 내년 여름에 개봉한 영화고요 한국 내에서는 꽤 큰 제작비가 들어가는 영화고요 1910년도서부터 30년도까지 독립군들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기상캐스터 배혜지